오늘도 전국으로 제주 흑대지를 통하고 있는 제주화재가 서울로 출근하면서 인사드립니다. 저주의 흑대지원은 전국으로 제주 흑대지원을 통해 보입니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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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작업을 원장님 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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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ks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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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님. 저 앞에 있는 게 대족산이고요. 여기 KTX가 지나가네요. 저 경부선입니다. 경부선. 그리고 여기가 회덕분기점이라 우측으로 가면 부산, 왼쪽으로 가면 서울입니다. 여기가 회덕분기점입니다. 여기가 회덕분기점입니다. 여기가 회덕분기점입니다. 여기가 회덕분기점입니다. 여기가 회덕분기점입니다. 여기가 회덕분기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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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남천주 톨게이트에요. 참주입니다.